그래서 최연희 복합 1회 7 하고 있구요 이번에 잘했네 지난 시간보다 잘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조끼가 뭐죠? 어떻게 쓰죠? 그래서 근데 시험지에는 이렇게 쓰는 거 같은데? 오케이 E 하고 A 하고 쓰는 것도 조금 구분을 해줘야 되겠어 A 하고 E를 헷갈리게 쓰는 거 같아 모양이 좀 헷갈려요 오케이 잘했구요 그 다음 계속해서 UNCLE 쓰는 법 UNCLE 없는 거 같아 계속해서 Umbrella 쓰는 법 Umbrella Umbrella 오케이 계속해서 하 쓰는 법 T T T OP TOP 오케이 계속해서 V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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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see V A N V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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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TEN 1번 TE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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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게 아직 왔다 갔다 해 오케이 계속해서 under 쓰는 법 그렇지 잘했어요 under 놈 toy 쓰는 법 같이 놔 toy viol인 쓰는 법 let's see i 이 손을 내줘고 린 만들고 있는 바이올린 여기다 베이스 쓰는 법 호랑이 타이거 쓰는 법 타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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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못되어 있네 10.2p입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흐흐흐 타이거 타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